이렇게 크게 대품으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달구고 싶으신가요? 초보자분들 이대로만 하세요 사실 이 주제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제가 또 오늘 우리 다마마님께 이 영상을 찍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봄이라서 그런지 구독자님들께서 대체 건달토는 뭐고 소생토는 뭐고 나눔토는 뭐냐 대체 다육이 뭘로 심어야 되냐 그렇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건달토 소생토 나눔토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설명을 쭉 드렸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어먹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얘 이것만큼은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일단 좀 이제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흙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한번 믿고 저희가 하라는 대로만 한번 써보세요 체육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섞어 쓰시려면 귀찮잖아요 집에서 먼지 나고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도에 맞게 쓰시라고 건달토 소생토 나눔토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다육이 흙 설명드릴게요 건달토부터 설명드릴게요 건달토는요 베란다에서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잘 맞는 다육이 흙입니다 건달토는 총 15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고요 상토, 산야초, 마사, 강마사, 녹소토, 동생사, 저국토, 에스라이트, 펄라이트 등등 다육이의 좋은 재료로만 15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들었고 아까 다마마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란다 전용 다육이 흙이에요 다육이 흙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배압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베란다에서 잘 달굴 수 있게 적합한 비율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다른 곳과 저희 흙의 차이점 되겠습니다 저희는 100% 저 조피디가 만들고 있고요 이 제품을 만들어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주문 즉시 생산해서 보내드립니다 소생토 설명드릴게요 노지나 하우스에서 키우기 적합하게 만들어진 흙입니다 단 베란다에서요 혹시 창이나 또 이렇게 좀 대품으로 키우고 싶으시다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소생토를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건달토처럼 다육이에 좋은 재료가 15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건달토하고 차이점은 상토 비율이 조금 높고 피트머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피트머스 성분이 해가 많고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 다육이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트머스를 추가한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곳과 차별되는 거는 좋은 재료로 바깥에서 키우실 수 있는 비율로 하우스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흙입니다 소생토도 건달토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문 즉시 생산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생토는 밖에서 키우실 때 그리고 비닐하우스 환경에서 키우실 때 정말 좋은 흙이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나눔토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마마 농장에서 사용하는 재배용 흙입니다 나눔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장 재배용 흙인데요 밭을 만드시거나 혹시 꽃나무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상추나 고추 같은 관엽엽체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정, 하우스, 어느 장소에서나 입꼬지는 나눔토가 가장 좋습니다 가정이나 하우스에서 혹시 다육이를 빨리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건달토나 소생토의 10% 정도 추가해서 써보세요 베란다에서 건달토로 심으시면 이렇게 예쁘게 달궈지고요 소생토로 심으시면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나눔토는 이렇게 상추도 잘 자랍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다육이 흙 사용하셔서 슬피없는 다육생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